음악 권양대 3년특례 의대 부분 거 모집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3년특례 더구나 의대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의과대학 의학과 기준이고 의학과는 입학정원의 5% 이내인데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을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지방의대가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권양대 의대는 2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2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집인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전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형방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1단계에서 서류 적부 판단이라는 것이 있고 2차에서 면접이 있는 부분인데 전형방법은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패스오프에일입니다. 즉 1차에서 서류를 넣는 거고 이 서류가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R&E의 활동을 통한 논문 같은 것은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 내면은 그 서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스오프에일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의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왔고 어느 정도 양환성적으로 GPA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격서를 잘 갖추고 있으면은 크게 지장 없이 1단계 서류 적부 판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패스와 페일 중에서 패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권양대에서는 서류 목록표에 있는 그 서류만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서류 목록표 만드는 다른 대학이랑은 다르다.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100%인데 그럼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모집하느냐 서류 적부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5배수를 모집합니다. 자 적부만 판정하는데 5배수다.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인 서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서류로 의대하면은 대부분 다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5배수에 적합한데 나는 그 5배수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적합하다고 했었을 때 그때 작용하는 성적이 바로 공인영어 성적과 GPA 바로 교과 내신 성적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점수는 토익 850, 토플 98, 탭스 695 이상 택일입니다. 최저 학력을 맞춘 상태에서 본인이 서류 적합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면접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가능하면 한 점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의하는 점수를 그리고 특히 GPA에 있어서 양환 성적이 돼야 됩니다. AP라든지 또는 IB를 자기가 오퍼해 주는 학교를 다녔는데 어려운 코스옥 때문에 GPA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학생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5배수 기준이니까 5배수면 의대 2명 모집하는데 10명 정도가 1차 서류를 통과한다. 1차 서류를 통과한 10명이 면접을 보게 되고 거기서 최종 2명의 권양대 의대생을 뽑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적부 판단의 내용 보겠습니다. 서류 적합 부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 증명서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트랜스크립입니다. 초중고 전체 성적표를 내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지원자의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이라든지 다른 스펙 서류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목력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반영되지 않는다. 1차 서류의 핵심은 교과 내신 성적 바로 GPA 성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주면 되고 공인 영어 성적은 한 점수 이상에서 고득점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 학력 기준은 지원 시 갖춰야 될 최저한의 학력이며 서류 적부 판정 시 평가에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 즉 그 기준으로 패스하면 5배수에 들어갔다. 그럼 5배수 내에서의 레이팅 등급 매기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5배수 들어간 걸로 끝이고 나머지는 면접 100%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양호한 GP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있다. 그래서 1차 통과를 했다고 하면 나보다 훨씬 스펙터클한 실적 서류를 갖고 있는 학생이랑 동등하게 됩니다. AP 7개를 5.0을 받고 IB 3.44점 만점을 받았거나 관계없습니다. 즉 내 기준으로 5배수 안에 들면 동일한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면접 100%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면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면접 100%ست końças의 있고 배산·공원 1차 분야 그래서 스펙터클 Ian이라는 거예요.